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 아르헨티나 2만 5천 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4만 3천 톤을 전부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글로벌 몇 위 정도 될까요? 현재 저희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5위에서 6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토크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경제TV 아나운서 노경연입니다. 마켓토크에서는 포스코의 7대 핵심 사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글로벌 리튬 시장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재범입니다. 네, 오늘 타이틀이 조금 거창합니다. 글로벌 리튬 시장 총정리인데요. 먼저 글로벌 리튬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리튬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만 톤 규모 정도 될까요? 통상 그렇듯이 리튬도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공급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리튬 공급량은 약 96만 톤입니다. 이 중에서 테크니컬 그레이드의 리튬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배터리 그레이드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공급량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약 72%에 해당하는 69만 톤입니다. 69만 톤이 생산량이자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전기차 한 대당 리튬 소요량을 45kg으로 잡았을 경우에 지난해 공급량 기준으로 약 15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모레는 공급량 기준으로 보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리튬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요한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리튬 회사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일 수도 있고 매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생산 능력, 생산량 등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생산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생산량 기준으로 4개 기업을 추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SQM, 앨범 R, 간펑, 아르카디움 이 4개 기업의 순서입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리튬 회사들 중에서 탑보 회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QM입니다. 간단하게 2023년도 리튬을 얼마나 생산을 했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SQM은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에 있는 칠레의 기업입니다. 1968년에 설립돼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앨범 R과 함께 리튬의 세계 양대산맥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지역의 염모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곳에서 주로 탄산 리튬을 생산을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리튬 생산량을 보면 테크니컬 그레이드 리튬 다 포함해서 약 16만 8천 톤의 리튬을 생산하고 있어서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입니다. SQM이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2022년에 107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작년에 76억 달러, 그리고 올해는 49억 달러 정도로 매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 이유가 SQM이 크게 5개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회사 전체의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2022년에 영업이익률이 38%였고, 작년에도 39%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만 35% 수준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SQM 다음은 앨범알이 되겠습니다. 앨범알 간단하게 실적이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앨범알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입니다. 칠레, 호주, 미국 이렇게 3개 대륙에 걸쳐서 광석과 염호를 보유하고 있고요. SQM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리튬 기업입니다. 앨범알은 지난해 기준으로 13만 5천 톤의 리튬을 생산을 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지역의 염호를 가지고 있고, 서호주하고 미국에도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을 골고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매출이 33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2023년에 매출이 95억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이 급증을 했고요. 올해 매출은 86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앨범알은 리튬, 브로민, 총매제 크게 이렇게 3가지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비중이 이 3개 사업부분이 각각 비중이 한 4대, 3대, 3 정도였는데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약 70% 정도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2년에 35%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2023년에 21%로 감소를 했고요. 올해는 14%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앨범알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리튬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칠레 아타카마 지역은 생산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칠레 아타카마 지역에서 어느 정도 비중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생산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앨범알은 아타카마 지역에 있는 업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다. 그리고 생산 원가가 높은 다른 프로젝트,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정 가격보다 변동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물량이 조금 비중이 많은 것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SQM에 이어 앨범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간펑입니다. 이름을 들어보니까 중국 기업 같은데요? 네, 중국 기업이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카오차리, 올라루즈의 연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탄산 리튬, 수산 리튬을 모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만 톤 정도의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달러를 환산했을 때 56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좀 있는데요. 지난 2022년에 43%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었는데 지난해 19%로 좀 많이 감소했고 올해는 21% 정도로 소폭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간펑에 이어 다음 회사는 아르카디움 리튬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합병한 회사라고요? 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의 라이벤트라는 회사하고 호주의 월캠이라는 회사가 신설 합병을 하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라이벤트는 글로벌 5위권 그리고 월캠은 10위권의 기업이었는데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단숨에 생산 설비 기준으로 글로벌 3위 그리고 생산 량 기준으로 봤을 때 4위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라이벤트는 2018년도에 미국의 FMC라는 회사에 리튬 사업 부분이 스피노프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포스코 홀딩스가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예르토의 염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캠은 지난 2021년에 호주의 갤럭시와 오르코브레의 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바로 이 월캠의 전신인 갤럭시사로부터 지난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예르토 염호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한 아르카디움 리튬은 올해 18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은 회사네요. SQM부터 아르카디움 리튬까지 리튬 시장의 탑보 회사들의 실적을 들어봤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회사별로 실적이 다른 이유가 회사별로 염호 리튬과 광석 리튬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염호와 광석의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염호나 광산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코스트 커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인드 리튬, 리파인드 리튬, 채굴한 리튬의 양과 정재련한 리튬의 양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생산성에서 그런 부분의 비중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업체별로 고정 가격이나 변동 가격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가격 계약 방식과 계약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부분도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아무래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튬 생산 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탑보 회사에는 중국 기업이 한 개의 회사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중국에는 중소형 리튬 생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기준으로 3만 톤 이하의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중국 기업들은 정재련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있고, 광석 이외에 리튬에서는 염수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그런 기업들은 주로 남미에 있고, SQM이라든지 앨범알 같은 그런 비중국 회사들이 규모가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숫자는 많은데, 좀 규모는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튬 탑보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인 제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양극재 회사나 배터리 회사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리튬 메이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밸류체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 대표적으로 양극재 또는 배터리 기업들은 2022년과 2023년에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올해도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리튬 상업 생산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준공되나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광양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제1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광양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2공장이 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총 4만 3천 톤 정도 규모의 리튬이 광양에 있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생산이 될 것이고요. 올해 4월 말에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염수리튬 1단계 공장이 준공이 되는데 총 2만 5천 톤 정도 규모로 준공해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2024년에 이제 다른 기업들의 생산량이 동일하다고 전제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 아르헨티나 2만 5천 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4만 3천 톤을 전부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글로벌 몇 위 정도 될까요? 6만 8천 톤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생산 설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7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다른 회사의 증설 속도, 생산량,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설비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저희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5위에서 6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짓고 있는 리튬 공장이 아르헨티나에 또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생산을 본격화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리튬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